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2024년 6월 고위 모의고사 영어영역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전반부를 볼 겁니다 18번에서 34번 좀 3페이지부터 2페이지부터 좀 포함이 되죠 2, 3, 4, 5, 6페이지 한 절반까지 그러니까 전반부라고 하지만 문제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중간에 조금 띄엄띄엄 들어갈 수 있는 좀 도표랑 이런 것들도 해서 볼 건데 자 얘들아 우리 3월달 모의고사하고 조금 잠깐 비교를 할게요 선생님이 따로 총평이나 이런 걸 강의를 촬영을 하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3월달에 했었던 거랑 조금 비교를 좀 하자면 우리 지금 고3 여러분 선배들도 작년 선배들부터 여러분 좀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재작년 선배들 2년 선배들이죠 지금 우리 수능이 좀 킬러문학 배제라는 하나의 뜨거운 화두가 좀 있잖아 그래서 우리 6월 모의고사도 저번 3월달하고 좀 패턴이 조금 비슷한 게 빈칸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뭐 여러분 틀린 문제만 골라서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빈칸문제 때도 또 한번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빈칸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? 그리고 이 해설강의는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에서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한 플랜을 좀 짜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때 이렇게 임해봐라 어떤 문제에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여기 해설강의는 조금 이제 더 고난도 고난도? 좀 높은 등급 2등급, 1등급까지 좀 노려보고 싶은 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문제풀이에 여러분의 완성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약간 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강좌, 유형독해 강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었던 문제풀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서 해볼 거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, 네 글쎄 이제 18번, 19번 이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시험지 펼쳐놓고 보실 텐데 여러분들의 18번 문제 해석 흔적이 그쵸? 여기 여러분들의 문제에 막 연필이나 뭐 같은 걸로 체크를 해놓은 게 막 여기 My name is getting bad, it's on 여기서부터 막 주어동사 찾고 끊을게 하고 있었으면 얘들아 이거는 미안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문제풀이야 아시겠죠?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18번, 19번만큼은 더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고 속도감 있게 가는 방법은 뭐 18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유형독해해서 정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, 목적, 그 다음에 22, 3, 4번에 오는 주제, 제목 그쵸? 주장 찾는 거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보기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속도감이 조금 더 붙어요 그래야 내가 어 이 내용? 이거! 이런 식으로 좀 가면서 여기 20번 때에서 정확성과 속도감을 같이 잡을 수 있다 속도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0번 때를 풀어나갈 우리의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야 30번 때에 더 고난도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20번 때처럼 시간을 소모하면서 같은 한 문제당 몇 분 컷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수학, 또 다른 영역도 모르겠지만 수학에 점점 여러분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죠 각각 문제를 풀어갈수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도 30번 때에서는 얘들아 한 지문에 당연히 문제 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갑시다 자 그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갑시다 아시겠죠?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설명 같은 경우는 유형독해서 해드렸지만 지문에 한 3분의 1 정도 마지막 3분의 1 또는 아니면 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지로 보면 절반 정도 떨어지는 문장이 어디입니까? 뭐 위, 윌 여기 위에서 다섯 번째 줄도 좀 걸리고 그 아래 아래 줄에 Please join 여기도 한번 해볼 건데 Please join 여기가 좀 세네 Please join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 이게 그냥 여러분 딱 그냥 어?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 말이잖아 Please join us for this year's gardening party에 와달라 이 말이고 And remember no special skills or tools are required 해가지고 특별한 skills나 tools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작년에 We had a great time working together 함께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거든? So 그러니 come out 오셔가지고 make this year's event를 even better 더 즐겁게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gardening party 이거 참여하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정원 각국의 날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려고 해가지고 2번 딱 됐습니까?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18번 가볍게 문제 풀리는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듣기 평가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 있죠?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심경 변화도 마찬가지 얘들아 여기 나와져 있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되는 단어는 2학년 때에선 없애야 되는 거 맞아요 조금 그나마 근데 좀 걱정돼서 잡아드리는 거 여기 나와져 있는 doubtful 그 다음에 regretful 하면 이건 의심하는 후회하는 알겠지? 단어들도 한 번 잡고 confident 없애는 안 해도 될 거 같아 hopeful, disappoint도 안 해도 될 거 같아 indifferent에다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무관심한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다르지 않은 막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관심한 이 말이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관심이 안 가 그래서 약간 지루한 약간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뉘앙스다 알겠지? indifferent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amused는 즐거운이니까 이렇게 신경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신경 변화가 있다는 건 이 글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사건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달라졌겠죠 근데 사건의 반전이 이 지문의 어디 부분에 위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부분 보시고 마지막 부분 보셔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으니까 It was the championship race Emma was the final runner였대요 마지막 주자였대 On her relay team 아 relay 뛰려고 하는데 얘가 마지막 주자구나 그리고 얘들아 봐라 그냥 그냥 다 줬어요 감정 다 줬어 anxiously 초조한 거야 그치? 그럼 밑에 부분 가볼까 As her teammate hug with her 잘 됐나봐 그녀의 친구 그쵸? 친구들이 막 안아줬어 She shouted at We did it! 우리가 해냈어 어떻게 했니? 얘들아 기쁘겠지? 그쵸? 더 이상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1번 nervous 했다가 excited 하는 형태로 들어가시면 19번의 문제는 풀이가 됩니다